안녕하세요. 문화재입관광부 장관 박영호입니다. 한국현대미술회장 2020만이 본택트 군집게인전이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이는 이번 행사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번 전시가 미술의 대중화를 이끌고 미술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가개술문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도 한층 깊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김영석 만입부 조직위원장님, 김형기 뉴스스 대표이사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문화재입관광부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응원하며 공정하고 정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미술을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